HD 현대중공업이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 감쇄제를 세계 최초로 함정에 적용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HD한 국조선해양과 과기원 및 선박도료 전문기업인 비행케미칼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래핀 소재 기반 함정용 감쇄제를 최신예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과 신형 호위함 충남함,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에 적용해 뛰어난 진동소음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정용 감쇄제는 도료와 유사한 형태로 엔진 하부 데크나 프로펠러 상부 선체 구조에 적용돼 기계장치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함으로써 방사소음을 줄입니다. 또 음파탐지기 덮개에 주변 구조물에 설치돼 스텔스 기능과 적함탐지 성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HD 현대중공업 등이 개발해 한국선급 인증을 받은 함정용 감쇄제는 폴리우레탄의 그래핀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결돼 2차원 평면 구조를 이루는 고분자 탄소 동소체로 꿈의 신소재, 차세대 소재 등으로 불립니다. 특히 그래핀은 우수한 전도성과 함께 강도가 뛰어나면서도 신축성을 지닌 것이 특징으로 감쇄제에 적용했을 때 진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해 외부로 방출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러한 그래핀을 사용해 개발된 감쇄제는 진동 감쇄 성능 외에도 부착 성능과 내화 성능이 우수하고 유해물질이 없어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해수에 노출시킨 후에도 감쇄 성능에 저하가 없음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았습니다. 이 감쇄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법으로 제작해 기존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